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책에서 주도적으로 다룬 DDT 계열의 살충제 사용은 줄어들었지만 그와 더불어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DDT 계열의 살충제도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들에서는 그 사용량이 줄거나 금지되었지만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꽤 오래전부터 환경적 변화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오염을 고민하고 있고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환경오염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마도 미래를 기대하기보다는 오늘의 욕망에 충실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가 너무 낙관론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 덕분에 어느 순간에는 분명 이 모든 환경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법이 나타날 것이라는 낙관론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환경문제 해결에 투자되는 돈은 다른 기술 개발에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미미한 형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도 돈이 되는 것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낙관론에 취해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것이 큰 돈이 된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는 한 자발적 기술 개발이나 환경오염을 위한 개선 노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각국의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나설 수 없는 영역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이 참여하며 감시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우리의 먹거리 생물들의 몸에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죽음에 이른 많은 사람들 때문에 화학제품의 성분 표시와 유해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계속되는 기후변화 현상들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친환경 발전에 대한 지원과 함께 원자력 발전 비율을 낮추기 위한 시도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 환경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침묵의 봄을 다시 한번 정독하고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침묵의 봄을 맞이하지 않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관하여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사계절 중에서 봄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전체가 침묵하는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농약이나 살충제, 제초제의 남용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아예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사용을 하게 되면 더욱 빠르게 생명체들은 화학제품의 내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 세대는 30년이지만 작은 곤충들이나 식물들의 경우는 한 세대가 아주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다윈의 적자 생존론에서 보듯이 빠르게 내성을 가진 다음 세대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악순환의 속도도 더욱 빨라집니다. 내성이 생긴 생명체를 죽이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화학제품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다른 생명체와 인간의 화학전에서 최종 승리자는 인간이 아니게 됩니다. 더욱 강력한 화학제품은 결국 인간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인간이 그 화학제품의 내성을 가진 다음 세대를 탄생시키기에는 그 속도가 다른 작은 생명체에 비해서 훨씬 느리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내성이 강한 생명체가 바로바로 출현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화학성분의 체내 축적에 대해서도 지적을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사슬의 최하위 단계에 있는 생명체를 시작으로 그 상위 단계까지 동일한 환경적 영향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다생물의 최상위 포식자에 해당하는 참치, 고등어, 삼치와 같은 소위 말하는 등푸른 생선유의 중금속 축적량이 하위 생명체보다 훨씬 높다는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살충제 등을 통해 뿌려진 화학제품의 나쁜 성분들은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더 큰 축적도를 보이고 같은 생물종들 사이에서도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그 화학성분이 전이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국 어떤 한 생명체가 특정 화학성분에 대해서 내성을 갖게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화학성분을 외부로 적극적으로 배출시키거나 분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향후, 먼 미래에 더 이상의 내성을 가진 생명체가 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파멸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자가 지적하는 또 다른 문제는 오염 측정 수치의 상대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특정 생명체의 오염도를 측정하기보다는 그 생명체들이 속해 살고 있는 토양이나 물의 오염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측정한 토양이나 물의 오염도가 정상 수치로 떨어지면 이미 환경 정화가 끝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어떤 오염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아무리 토양과 물의 오염도가 정상 수치에 이르렀다고 해도 거기에 속해서 살고 있는 생명체는 더 오랜 시간 과거의 오염에 대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47년 미국의 클리어 호수에서 각다귀를 없애기 위해 DDT보다 독성이 약한 DDT를 살포했는데 방제가 끝나고 수많은 논병아리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논병아리의 몸에서는 1600ppm이라는 엄청난 수치의 DDT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반면 호수에서는 0.02ppm의 DDT만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DDT가 더 이상 검출되지 않았을 때 오염물이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지만 그 호수에 살고 있던 플랑크톤에서 5.3ppm의 DDT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는 단지 이러한 호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토양의 오염도 실제 오염원이 토양에서 사라지고 난 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도 그곳에 살고 있는 식물들에서 오염원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최근의 미세 플라스틱 축적과 교회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실제 바닷물에서 검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보다 그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에 축적된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그 축적도가 더욱 증가합니다. 또한 갯벌을 비롯한 바다의 아래에 있는 토양은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즉, 플라스틱이 결국은 바다의 바닥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바다 아래의 토양 오염은 더욱 심각하고 그 바다의 토양에서 살아가는 각종 생물들의 오염도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개를 비롯한 각종 각감류 등에서도 상당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방위적인 오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특정 생명체를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를 비롯한 화학물이 절대 선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생명체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살충제가 살포가 되면 그 살충제가 살포된 주변의 모든 환경과 생명체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상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충제를 생산하는 업체나 그것을 사용해서 방제를 진행하는 업체 등은 살충제가 다른 생명체나 주변 환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환경론자들을 비롯한 야생동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살충제가 분명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결국 돈입니다. 아무리 어떤 많은 측정 수치들이 곤충을 주의한 커다란 생명체들인 너구리, 각종 가축, 고양이, 토끼, 새들에게도 바로는 아니지만 장기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나타나도 방제업체를 비롯한 농작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오늘만을 보기 때문에 애써 그 결과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거를 그리우면 기적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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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